경상북도가 의성군에 추진하는 공항 신도시 조성 TF를 발족했습니다. TF는 경상북도와 의성군, 경북개발공사 등에서 8개 팀 22명으로 구성됐습니다. TF는 앞으로 물류단지 계획 수립, 신도시 인허가 준비, 사전 타당성 검토, 관련 국비 확보 등 업무를 분장해 본격적으로 공항 신도시 밑그림을 준비합니다. 경상북도는 의성군 쪽 대구경북 신공항 인근에 1조 원 이상을 투자해 330만 제곱미터 도청 신도시 3분의 1 규모의 공항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.